저기요. 택시 좀 불러주세요. 급해요.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. 얼른요. 제발. 제발요. 빨리요. 무슨 일입니까? 택시 좀 불러주세요. 빨리요. 우리 아빠가 다지셨대요. 얼른요. 콜택시 부르면 얼마나 걸리죠? 지금 새벽이라서 아무리 빨라도 3, 40분 정도는 걸릴 텐데요. 더 빨리는 안 되나요? 제발요. 우리 아빠가 견동사고로 당하셔서 보호자가 빨리 가야 한다고요. 얼른요. 어느 병원입니까? crux drive 걸쭉 nach